영수증 정보를 합격해 드릴게요. 현장 영수증 정보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정립카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맞혀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주소를 특산분으로 구분하시려면 평균 버튼이 신용 원하시는 주인공이나 할부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신용카드에 노란색 IC2기 의자 보도록 하여 카드 인식됩니다.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인식됩니다. 신용카드 인식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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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